이번 경기는 KXO 리그 팀들의 4강전 경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틀을 수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한솔레미콘이 이쪽에 멘토뱅으로 완벽하게 붙여놓기 위한 한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하늘 내린 인재 그리고 한솔레미콘의 공격 이승준 뺑슛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가져오는 한솔레미콘 이승준 올라갑니다. 이승준의 득점 외곽에서 호흡이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 이승준 이게 들어갑니다. 9대8이 됐고요. 비디오 판독이 있었다면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도현 투앤덩크를 보여줍니다. 17대15 이승준 스텝백 2점 실패 공격 리반도 가져옵니다. 이승준 원앤덩크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상당한 버전폴력을 지는 선수죠. 다시 볼까요 높게 튀어오른 볼을 이승준이 잡은 뒤에 곧바로 원앤덩크로 찍어놓습니다. 김민섭 이 볼은 이승준에게 두 명의 선수가 정말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경기는 진행됩니다. 정연의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인정이 됐고 하도현 선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위험하게 넘어졌거든요. 상당히 강하게 부딪쳤거든요. 좀 걱정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선수는 석종태 반패스 핑글 돌면서 정의현 해결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김민섭 그리고 하늘 내린 인재와 한솔레미콘의 정말 뜨거웠던 경기